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사기 그만치라 국민들이 다 바보 천치도 아니고 당신들이 어떻게 연금계획이라는 용어를 쓰냐?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아이 숫자도 줄어가 야단 법석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1900조 정도의 미정립 부채를 다 떠넘기는 것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회가 다 죽지 않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네요. 이재명의 연금 절충한 미래시대 부담만 키워 연금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연금 전문가들이. 아주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번에 전문가 모임은 통상 여러분들 어떤 분들인가 하니까 이 소위 연금 재정을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스카 지리 분의 모임을 연금 연구해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연금 재정론자다 이렇게 부르네요.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보험요율을 지금 9%에 13% 올리고 지금 소득 돈 주는 것을 40%에서 44%에 올리는 것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 목소리의 핵심이 뭔가 아니까 그냥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지금 여러분들 9%에서 13%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4%를 올리면 기금이 펑크가 나는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약속한 지불하기로 약속한 그런 돈이 적립이 되지 않는 부채가 사경 9,324조에서 사경 250조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경 9,324조나 사경 250조나 고개 고건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개혁을 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국민들 함께 나왔으니까 연금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보시면 방법은 아주 여러분 간단합니다. 받는 거 줄이고 내는 거 조금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올려주는데 그럼 올려주는 것이 여러분 그럼 보험료율을 그만큼 올리든지 그건 못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가 찬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다는 표현보다도 이렇게 생각들이 없는지 우리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되면 부모의 책임감이란 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란 것이 제한되어 있고 자식 세대가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뭡니까? 그렇게 자식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식들을 약탈하는 것을 개혁의 이름으로 통과시킬 수 있냐. 제가 정말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약탈이지 않습니까? 세대 약탈이거든요. 세대 약탈. 한 세대를 약탈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그건 부모도 아닌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윤석명 의원이 정확하게 사심 없이 지적하는 겁니다. 소득대체율이 지금처럼 40% 유지되면 평가 안 날려면 19.8% 정도 올려야 된다는 거죠. 받는 거를 동결하고서라도 지금 내년 9%에서 19.8%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40%에 44%를 받겠다 그렇게 하면 21.8%까지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 그게 도덕질이죠. 어떻게 도덕질이 아닙니까? 지금 노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21.8%가 이런 젊은 세대에게 이런 돈을 부과해 가지고 놈들 우리끼리 누리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해답은 윤석명 의원이 연구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정확하게 답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소득대체율 40%를 동결하게 되면 연금기금 펑크나는 것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19.8% 올려야 되고 민주당 안처럼 44% 더 4% 더 받겠다고 하면 21.8%까지 올려야 된다. 그거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겠냐? 그거 감추고 그냥 하는 것은 사기다. 그런 사기를 어떻게 이름 칠 수 있냐 이야기죠. 소득대체율 44% 받는 거 4% 높이고 보험료율 4% 높이는 것은 계약이다 이야기죠. 제대로 된 계획이란 말을 붙일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받는 거 동결하고 40%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12에서 15%까지는 최소한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간단한 것을 다 말장난을 해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대놓고 뭡니까 그냥 다음 세대를 약탈하는 법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가가 연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돈규모 그걸 미정립부채라고 합니다. 미정립부채가 현재 1825조 원인데 이번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4% 올리고 보험료율 여러분들 4% 올리고 받는 거 4% 올리게 되면 미정립부채가 1825조 원에서 1846조 원으로 22조 원, 21조 원 정도가 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냥 받는 것은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12% 올리게 되면 1993년도에 일경 5,311조 원이나 미정립부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네요. 부채를 그냥 떠넘기는 겁니다. 항상 전 국가부채의 미정립부채를 포함해서 발표를 해야 실상을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 크게 의존할 수 없고 각자가 알아서 여러분들 노후는 준비를 하고 최소한의 여러분들 소위 방음악 정도가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도록 해야 되지 그 이유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그래도 생산력이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윤석명 의원 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위원을 계신 분이 정확하게 답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동결하더라도 정직하게 내려면 19.8% 정도 올려야 되고 유럽 국가들은 대개 18%대를 내고 있으니까 야당이 주장한 것은 44%까지 올리려면 보험률 21.8% 올려야 된다. 그건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기를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